크게 이번 파트에서 공부하실 부분이 성상과 시설 기준인데 그중에 성상이라고 하는 파트는 위험물에 관련된 용어정위, 위험물에 관련된 종류 즉 1류부터 6류까지에 대한 종류, 그리고 분자식, 그리고 공통성질, 소화방법, 보관방법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시는 부분이어서 성상에 관련된 파트 내용을 공부하시는 부분입니다 챕터 2장이 위험물 시설 기준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공부에 사실은 이어지는 부분인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보면 시행규칙에 별표들이 막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들이 결국 허가 기준인데요 제조소 등을 설치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게 되면 제조소를 짓고 싶은 사람은 제조소의 허가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 제조소를 지을 때 어떤 메타들도 있고요 이격거리, 그리고 설치할 때 설치되는 제조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시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들에 몰아져 있는데 소방 쪽은 사실 이런 시설 기준들이 소방청 고시로 NFSC라는 문서로 별도 고시로 공부하시는 부분인데 위험물은 법 내에 다 들어가 있고 그중에 시행규칙 별표 있는 사항들만 따로 묶어놓은 내용들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법규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위험을 안전관리법에서도 별도로 시설 기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소, 제조소, 취급소 구분, 그리고 각 저장소들 옥내 저장소부터 해서 각 저장소들의 위치 기준, 구조 기준, 설비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험물을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 경고설비, 피난설비 관련된 기준까지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가 사실 시험 지시게 되면 25문항 출제가 되는데 이 25문항이 76번부터 100번까지입니다 25문항 중에 12문항, 13문항으로 거의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상이 12문항, 시설 기준이 13문항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성상이 13문항, 시설 12문항 그래서 거의 반으로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성상 문제, 시설 기준 문제로 좀 구분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것도 일단 위험물 성상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론 수업을 마치게 되면 그 성상 이론에 관련된 요점 정리 수업을 하고 예상 문제 풀이를 하고 그리고 제가 기출 문제도 성상만 따로 문제를 계속 묶어놨거든요 2회차부터 22회까지 그래서 기출 문제 역시 성상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풀이해보는 이런 공부 진행을 하시고 위험물 시설 기준은 또 시설 기준 나름대로 이론 수업하고 또 시설 기준 관련된 요점 정리 수업을 하고 예상 문제 그리고 시설 기준만 관련된 기출 문제를 쭉 풀이하시면 사실 반복되는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절반 이상은 보통 출제가 되거든요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방위는 한 30% 정도 있겠지만 실제 25문제 중에서 각 파트배 12, 13문항 중에서 6문항 정도씩은 항상 봐왔던 문제들 형태로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주제들이 그런 주제들은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고 남은 주제들이 조금 더 문항술도 많이 맞추는 이런 점수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처음 OT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위험물 성상 시설 기준이 위험물 자격증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높게 점수가 나오는 바목인데 사실 이 위험물 파트가 2차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1차 위주의 공부 진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물 성상 시설 기준 목표 점수가 한 50점? 25문제에 12개, 13개 정도 맞추는 걸로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공부를 진행을 좀 했었고요 그럼 25문항 중에서 12, 3문항은 항상 반복되는 거라서 기본에 충실하면 12, 3문항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추가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것들을 기출도 더 풀어보시고 좀 더 많은 공부를 하면 그래서 보통 14, 15문항 정도는 맞추시는 이런 감옥이 위험물 성상 시설 기준 감옥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건 또 목표 점수를 굳이 20개 이상 목표를 잡으실 이런 감옥은 또 아닌 거라서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오는지를 체크하시는 그리고 가장 기본 1류부터 6류까지 정말로 기본적으로 한 2, 3장 정도 분량되는 양만 외워놓으시면 어느 정도 절반을 맞추시는 이런 문제 감옥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론 내용으로 해서 성상부터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